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송정희의 전량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집에서 칼치, 칼치구이를 먹어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 칼치구이고 옆에 밥이 있고 그 다음 칼치조름입니다. 여러분들 그리고 김치가 있고 간단하게 먹어보겠습니다. 땡초가 완전한 맵습니다. 말도 못하게 맵거든요. 옆에 이제 쌈장이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아다 마음 좀 새로 씁니다. 우리 일본 갓도렛잎 칼치 잡수세요. 일본 갓도렛잎 칼치 잡수세요. 칼치하고 밥하고 드세요. 칼치조름도 드세요. 진짜 맛있게 보입니다. 여러분들 칼치로 조금 더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칼치 아 좋다. 칼치 먹으면 좀 새롭지요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자 요거는 칼치조림 김치 밥 요거는 장량고추 영상 몇 분 됐나 영상 몇 분 됐나 조금 더 남았네 아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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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칼치 한번더 보이도록 하면서 제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칼치 한번더 보이도록 하면서 영상을 마치 볼게요. 세상에 여러분들 맛있게 드세요. 칼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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